제주의회 행정사무조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신화역사공원과 헬스케어타운 등 JDC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장 5곳에 대한 도의회 행정사무조사 증인신문이 진행됐습니다 원희룡 지사와 문대림 JDC 이사장 등 핵심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도의원들의 질문은 무뎠고 증인들의 답변은 겉돌았습니다 오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첫 쟁점은 신화역사공원의 잦은 사업계획 변경이었습니다 19차례나 계획이 변경됐지만 제주도에 일부 변경 승인 자료가 보관되지 않아 특혜를 감추기 위한 은폐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하수 역류 사태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2009년 상하수도 원단위가 잘못 산정됐고 이후 이를 완화한 게 원인이란 주장에 제주도는 단순 운영상 실수였다고 맞섰습니다 기반 시설이 다 끝난 거에서 상하수도 원단위 변경과 그리고 대규모 개발 숙박시설과 이용인원, 상속인원이 많아지는 그 사업 변경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감사위원회 제시를 하셨을 때 그랬듯이 원단위 적용은 잘못이 없다라고 판단이 났습니다 아니, 본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부 의원은 증인신문과 관계없는 지역구 챙기기에 급급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원희룡 지사와 문대림 이사당이 빠지면서 책임 있는 답변을 들을 수 없는 데다 의원들의 질문마저 핵심을 비껴갔고 증인들은 잘 모른다거나 답변을 미루는 등 맥빠진 신문으로 끝났습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점자 블록은 시각장애인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할 시설인데요 대부분 제멋대로 시설돼 시각장애인들을 더 큰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시각장애가 있는 정연정 씨가 흰지팡이에 의존해 길을 나섭니다 횡단보도로 유도하는 선형 점자 블록이 없다 보니 방향을 찾지 못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횡단보도 앞에 도착했지만 점자 블록이 차도와 바짝 붙어 설치돼 위험에 노출되기는 마찬가지 케인이 잘못 잡아서 방향을 잘못 잡아서 인도에서 떨어진 척이 추락한 적이 있었는데 다소 불편했던 위험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처에 있는 또 다른 점자 블록은 다 떨어져 나가 있으나 마나한 게 돼버렸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제주시내 한 인도입니다 수백 미터 정도 이어지는 긴 거리지만 유도 블록은 하나도 설치가 돼 있지 않고 필수적으로 설치가 이뤄져야 하는 횡단보도 앞이지만 점자 블록은 임시방편으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주요 관공서나 이런 기관들 위주로는 편의시설을 많이 적용돼 있는 상태인데 그 외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장애인분들이 거주하시는 지역이나 그 주변의 설치율은 상당히 미흡하다고 보이고 장애인 편의법에 따라 인도 등의 점자 블록 등을 설치하도록 돼 있지만 공사업체가 시공을 한 뒤 지자체에서 현장 확인 없이 중공 승인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벌어진 일입니다 특히 건축물 내 점자 블록과 달리 인도의 경우 장애인 단체가 감독할 권한도 없어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시 설계 단계에서 장애인 단체라든지 관련 부서의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제도 개선이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을 도에 건의를 해서 이러한 사항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설치만 하고 보자는 행정의 안일한 행태에 시각 장애인들은 더 큰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 조치에 따른 일본 관광시장 대응을 위해 제주 자치도가 TF팀을 본격 가동합니다 제주도는 제주관광공사, 제주도관광협회, 항공사와 여행업계 등으로 TF팀을 가동해 일본 관광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일본인 관광객을 유치해 제주-일본 직항로선을 유지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30대 중국 동포 여성이 실종됐습니다 연인과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사라졌는데 경찰이 이틀째 대대적인 수색에 나섰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해안마을 경찰들이 밭 주변 수풀에서 수색작업을 벌입니다 빈집도 확인하고 창고도 꼼꼼히 살핍니다 실종신고가 접수된 건 어제저녁 8시쯤 46살 박 모 씨가 여자친구인 36살 김 모 씨가 실종됐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제주에 거주하는 중국 동포로 어제 오전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포구로 함께 낚시를 하러 왔다 텐트 안에서 술을 마셨고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씨는 이후 잠이 들었다 4시간 뒤 잠에서 깨어나 보니 김 씨가 보이지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자기를 잘 못 믿는다는 식으로 술 먹으면서 말다툼했고요 그래서 같이 살지 않는다고 혼자 살아라 이런 말을 남기고 혼자 이동했습니다 경찰은 이틀간 경찰과 소방인력 350여 명을 동원해 수색에 나선 데 이어 오늘 오후부터는 헬기까지 투입해 김 씨의 행방을 찾고 있습니다 주변 CCTV에도 김 씨의 모습이 잡히지 않은 데다 실종지점 주변에서 휴대전화 신호가 감지되면서 경찰은 범죄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의 대표 음악축제로 자리한 제주국제관악제가 어제 막을 올렸습니다 이번 관악제는 섬 그 바람의 울림을 주제로 오는 8월 16일까지 9일 동안 제주도 곳곳에서 열리는데요 이번 주말 탑동 해변 공연장에서도 연주가 있다고 합니다 바다를 배경으로 금빛 선율에 취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9호 태풍 렉기마가 중국 연안을 따라 북상하면서 제주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겠습니다 다만 태풍이 만들어낸 비구름대로 인해서 내일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저녁부터 산지와 남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10에서 40mm로 많지는 않겠지만 일요일까지 이어지겠고요 내일 오후에는 강풍특보도 발효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말 낮 최고 기온이 32도까지 오를 걸로 예상돼 덥고 습한 날씨는 이어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성판악을 제외한 제주도 전 지역이 26도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가 32도까지 오르겠고 서부와 남부, 동부가 31도를 기록할 걸로 예상됩니다 해상엔 안개가 짙게 끼겠고 남해서부 먼바다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남쪽 먼바다가 3에서 6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비가 한 차례 내린 후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30도 안팎의 더위는 지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김대중 제주기념사업회와 노무현재단 제주위원회 등은 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 제2공항의 일방적 추진을 중단하고 도민 결정권을 부여한 공론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제2공항 갈등 원인의 핵심은 공정하지 않은 일방적 추진에 있다며 제2공항 문제를 도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공론화를 수행할 수 있는 주체를 만들어 도민의 민주적 역량을 발휘하도록 앞장서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제6회 제주 3다수 마스터스가 오늘부터 사흘간 오라 컨트리클럽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제주도 개발공사가 주최하고 제주도와 광동제약이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세계 랭킹 1위 고진영과 골프여제 박인비와 최혜진 등 국내 최정상급 선수들이 총출동해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 상금은 총 8억 원으로 우승 상금은 1억 6천만 원입니다 제주도는 고달순 씨를 무형문화재 제14호 제주도 옹기장 보유자로 지정했습니다 고 씨는 70여 년간 제주 옹기 제작에 종사하며 옹기의 보전과 전승에 힘써왔고 고 강신원 불대장과 함께 불대기 분야에서 이해도가 탁월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제주도는 오는 14일 고 씨에게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서를 전달합니다 어제 저녁 8시쯤 서귀포시 동호흥동 모 아파트 5층에서 11살 박모군이 떨어져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 당시 박군은 아파트 뒤뜰에 있는 풀숲으로 떨어져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경찰은 가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광명교차로 근처 평화료를 달리던 4.5톤 화물차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화재 당시 화물차에는 목재 5톤이 실려 있었는데 소방당국은 적재물이 많아 엔진이 과열되면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주역본부가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에 건설 중인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이번에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임대 조건은 시세 대비 최고 77% 수준으로 전용면적 26제곱미터형 88가구와 46제곱미터형 96가구 등 모두 346가구입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멘